미중경제연구소 조영상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래된 재료이기도 하지만 또 그동안에 국내외 정치를 떠받쳐온 재료이기도 분명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며칠 전에 앞으로 4주내 협상,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믿을 만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9번의 무역협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이 됐었는데요. 중국의 수입 확대, 그리고 기술 이전 강요 금지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에 특혜 주는 문제, 이뿐만 아니라 시장 개방, 데이터 유통의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다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의 중에 트위터에다가 합의와 관련해서는 4주 이내 합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5일 날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이야기를 듣고서 기간에 구애받지를 않겠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아무래도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미중 간에는 무역 합의는 이뤄졌지만 100페이지에서 100, 한 2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는 이견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 규모와 시기와 관련해서는 서로 이견이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구조 개혁, 또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증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감시반을 두는 문제를 중국 같은 경우는 주권 침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가장 또한 문제 중의 하나는 무역 합의를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 관세 발동과 관련해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를 수용했을 경우에 시진핑 주석의 권위가 크게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치적 타협을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합의문을 작성한 뒤에 시간을 두고서 6월달 정도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서로 좁혀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진짜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미 있는 협상 타결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선 뉴스에 타결돼서 중국하고 앞으로 중국이 우리한테 잘할 거래. 물건도 많이 사고. 이 정도만 원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간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외교적인 성과를 또 과시하고요. 또 미국의 통치 능력을 기업에게 보여줘서 투자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워싱턴이라든지 그리고 의회 쪽 그리고 미국 여론들은 그런 분위기에 반감을 갖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G2 갈등과 관련해서는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은 가장 골격은 아무래도 신구 세력 간의 패권 다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경제 문제가 해소가 되더라도 앞으로 기술 패권 전쟁 문제는 계속 남아 있고요. 또한 신냉정 구도 하에 경제 블록화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까지 야기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의 성공을 받아서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양보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 5년 10년 길게 가겠죠. 그런데 미중 무역 협상이 이 이슈를 쫓아오면서 기본적으로 드는 의문 하나가 미국이 중국을 보고 지적 재산권 문제를 갖고 문제 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잖아요. 강탈이고 중국이 날로 먹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중국 제조 2025 중국이 자기들도 앞으로 다양한 어떤 신산업 분야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것 같다고 왜 그걸 갖고 미국이 문제를 삼습니까? 중국이 잘 살아보겠다는데. 중국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유효수요 창출 정책에 의해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이것도 부족하니까 현재 중국 정부는 곧 호구 제도 개혁과 관련된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 인구가 대건 유입되고요. 또한 올해 말까지 도시 하율을 1%포인트 갑자기 끌어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59%인데 60%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앞으로 유효수요들이 상당히 창출되는데요.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시설이 더 필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중국은 저출산 구조 그리고 투자 효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중국 함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은 쌍자 연동 발전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외자 자본을 더 확실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유무역 시험구라든지 그리고 베이징이나 상하의 우한 그리고 선전과 같은 혁신 도시를 만들어서 여기에 중국 제조 2.2와 관련된 하이테크 산업들을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혁신 능력이 제고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 보조금을 준다든지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장 질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W 규칙에도 위반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 2.0.25가 궁극적으로 전세계 하이테크 제품의 90%를 만들어내는 제조 강국 여러 가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환율 조작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중국 제조 2.0.25를 폐기보다는 상당 부분 중국으로 하여금 철수할 수 있게끔 체로를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걸 지금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는 세금 감면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혁신 능력을 강조하는 이런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령님 저기 있어요. 보조금 정책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준다는 겁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한 기업에 무려 20조 원을 투자하기도 했고요. 보조금을 준 거죠. 은행을 통해서 준다든지 국부 펀드를 통해서 설비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 준다든지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전기 배터리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수주를 했을 경우에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그리고 민간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통해서 유효 수요까지 창조시켰는데 이런 자금들이 나타나는 그림이 지금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부 정책 보조금을 주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WTO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 미국이 압력을 가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충 들려오는 걸로 봐서는 외신도 그렇고 어느 정도 아마 구분응선은 넘었다. 한 9월 정도는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결국 디테일의 문제인데 그 마지막 넘어야 하는 고비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상당 부분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안들 그리고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를 좀 수용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또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부분들을 감시반을 두고서 감시를 받겠다는 요청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법 제7조에 의해서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철회가 된다면 앞으로 미국과는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루어지겠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국가 주권 문제들 그리고 체제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절대 양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원하는 건 보니까 협상 타결되면 지금 한 500억 달러 그리고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 당장 좀 없던 일로 하자 쪽이고 미국은 그거를 당장은 안 돼. 너가 하는 거 보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건데 결국 이게 결국 어떤 신뢰의 부족이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신뢰하지 못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납득도 되고 공감하거든요. 별로 신뢰 안 가요 저도. 지금 중국을 조직적으로 미국이 공격하는데 이 신뢰 부족의 원인 미국이 중국을 신뢰 안 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말은.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WTO에 들어오면서 시장 개혁 그리고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 이행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한 중국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미국의 기관 시설뿐만 아니라 군사 정보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도 자주 자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거북이라고 해서 해외에 나갔던 중국 기업인들 그다음에 중국 학자들 그리고 학생들을 미국 본토로 들여와서 미국을 공격하는 데 이용할 뿐만 아니라 테페딘이라고 하는 강한 중독성이 강한 항정신성 물질도 국유기업 제약회사를 통해서 생산해서 택배로 미국에 보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2차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시나리오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아무래도 가장 시장에서 메인 시나리오로 보는 것은 미중 간의 낮은 무역 합의를 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낮은 레벨의 합의? 아무래도 기술 이전 강요라든지 지적재산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줄 테니까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합의하자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검증 방법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이미 이런 내용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제조 PMI라든지 세계 경기가 지금 막 바닥을 탈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 경기는 좋아질 수가 있고요. 달러 강세뿐만 아니라 신흥국 통화는 좀 약세로 전개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도 좀 화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위험 시나리오인데요. 결렬이라든지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검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서로가 간격이 지금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냉정 구도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에 있는 제조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이 되는 엑소도스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 세계 최강 경기도 악화되면서 세계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한번 소장님 준비해 오신 중국의 대민무역 추이 그래프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거 한번 좀 따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공세를 취하는 것이고 중국은 수세에 몰린 듯한데도 작년만 해도 오히려 중국은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더 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앞으로 통상 우회 협상 된 이유라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결코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급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한 경기가 화랑이다 보니까 해외 수요들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해외 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들의 수요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대미 무역 부분과 관련해서는 흑자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중국 제품의 수익 경쟁력이 더 확보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달러가치가 상승한다면 아무래도 중국 쪽과 관련된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대미 흑자와 관련된 해소 부분인데요. 중국은 앞으로 6년간 미국과 관련해서 1조 달러가 넘는 제품을 수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경쟁력이 지금 상당 부분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고요.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서 상상성을 좀 올라간다면 가격 경쟁력이 회복이 되겠지만 미국 기업들이 달러 강세인 상황 속에서 결코 투자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0억 달러 반도체로 수입하고 있는데 이를 추가적으로 30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확대시켜주기로 하기로 약속했지만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무역 흑자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쉽게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모양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미중 간의 수출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세와 관련해서는 획기적으로 무역 합의가 된 다음에 관세와 관련해 25% 관세를 철회시키지 않고서는 현재 이런 무역 구조 감소 현상이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IMF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관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양국 무역 물동량이 한 7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도 무역 합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그림 다시 한 번만 화면에 띄우면요. 앞으로 한 6년 동안 1조 달러 넘게 중국에서 미국 산 제품을 사주겠다. 저는 의문이 그렇게 살만한 게 있으며 살만한 산다면 분명 비싸게 사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산 제품. 그럼 미국은 저걸 갖다가 자기들 지금 쓰고 바깥에다가 해외로 수출하는 그 빤한 물량인데 중국 쪽으로 저렇게 확 넘기고 나면 저 물량을 넘기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팔던 거 아니면 미국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소비하던 거 이걸 또 줄여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동안에 수익 규제를 시켰던 IT 부분에 대한 수출을 더 확대시켜달라는 거죠. IT와 관련해서는 통신 장비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고급 제품들의 수출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들도 확대시켜달라고 하는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IT 부분이 군사로 전형이 될 수가 있고요.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무역과 관련된 해소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그것도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율 갖고 이맘때만 되면 4월에 미국 제국 환율 보고서 발표도 있고 하고 가끔씩 나오는 얘기가 미국이 중국을 과거 일본 손보듯이 무슨 플라자 합의 비슷한 걸로 해서 위아나의 절상화도 이끌어내는 그런 합의가 가능하겠으며 그런 합의한다고 해서 위아나가 진짜 절상될 만한 현실인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압력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위아나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고요. 또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 개방을 노리는 미국의 전략 하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에 적용했던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에는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도 한편으로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경기 부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최근 들어와서 철강 가격, 철광석, 구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가격이 지난 12월 달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제조 PMI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중국 전역에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화학이라든지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나라 유조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조금 더 이야기하셨듯이 강하게 중국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을 중단시켰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었지만 보조금이라든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었던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K-푸드라든지 K-파크와 관련된 부분들 또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나라 산업들에도 한 가지 특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틈새 시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실확이라는 말처럼 이런 변화가 우리한테는 한 번 놓치기 힘든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여집니다. 제가 조영철 소장님을 방송을 통해서나 이렇게 쭉 뵙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조금 요즘 톤이 좀 달라지셨어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수 경기가 현재 3월 달 들어와서 확실히 지금 바뀌고 있고요. 앞으로 4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는 여러 가지 정책안들이 계속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따른 중국의 뉴욕 수요들이 증가하면서 재고 조정도 빨라진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조금 더 중국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조금씩 계속 높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소장님 말씀하셔서 들어보니까 미중 무역 협상에서 무슨 갑자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흐름과는 다른 눈 튀어나올 만한 뭐가 나오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지 말자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돼가느냐가 우리 경제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중국 정치도 쳐다보고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 환율도 쳐다보고 지금 우리 2,200이라고 보시고 코스피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2,300쪽으로 이번 여름에 더 가까이 갔을 거로 보십니까? 2,100쪽으로 흘러내린다고 보십니까? 저는 2,3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우리나라 주가에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0.7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바닥에서 회복세를 분명히 지금 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분기부터 경기 회복이 빨라지고 있고요. 첨단 하이데스크 제품을 수출하는 대만 경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출뿐만 아니라 수출이라든지 다른 지표들이 모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지난 바닥이 3,4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주가는 OECD가 바닥을 탈피해서 정점까지 가는 기간이 한 24%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한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2,300선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브렉시트와 유로전 경기 관련해서 키움 정권의 유동훈 이사님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전개 양상에 대해서 우리 조용찬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 다 현 상황 지금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끌적지근한 레벨에서 그런 상황에서 두 분 굉장히 긍정적인 향후 장세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뭐랄까 그냥 아무 때나 간다라는 스타일은 아니신데 우리 조용찬 소장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 소장님의 이런 어떤 시각 변화가 굉장히 저로서는 좀 신선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하시고 지금 이 묘한 시점이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변곡점에 이르는 시장 여기서 또 한번 투자 전략을 가다듬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